혹시 여기 있는 악기가 뭔지 아세요? 저요! 해금이요! 네 맞아요 해금이에요 해금은 두 줄로 되어 있고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말총을 껴서 긁어서 낸다 해서 차련 악기예요 근데 해금은 우리 애절한 소리를 표현을 되게 잘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선희의 인연을 해금 독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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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